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한국어 문법 동사 아어 해 주다 시작하겠습니다. 동사 아어 해 주세요. 아어 해 주시겠어요? Please, would you? 아와 오는 아 주세요. 앉다 아예요. 그래서 앉아 주세요. 하다는 해 주세요. 청소하다. 청소해 주세요. 아와 오, 하다 이외의 모음은 모두 어 주세요예요. 찍다 그래서 찍어 주세요. 아어 해 주세요. 아어 해 주시겠어요? 연습해 볼까요? 사다예요. 아예요. 그래서 아와 오는 아 주세요. 사 주세요. 하다 동사는 해 주세요. 소개해 주세요. 아와 오, 하다 동사, 유에는 어 주세요. 켜 주세요. 빌려 주세요. 들어 주세요. 쓰다, 끄다는 으 탈락이에요. 뒤에 모음이 있으면 으가 없어져요. 써 주세요. 꺼 주세요. 사 주시겠어요? 켜 주시겠어요? 빌려 주시겠어요? 들어주시겠어요? 들어 주시겠어요? 소개 주시겠어요? 써 주시겠어요? 꺼 주시겠어요? 알렉스, 이 문법 좀 가르쳐 주세요. 미안해요. 저도 모르겠어요. 가르쳐 주세요. 가르쳐 주세요. 펜이 있어요? 좀 빌려 주세요. 네, 여기 있어요. 빌려 주세요. 빌려 주세요. 알렉스 씨, 전화번호 좀 알려 주시겠어요? 네, 010-12345678번이에요. 알려 주시겠어요? 알려 주시겠어요? 오늘 부탁의 문법을 공부했습니다. 선생님, 한국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? 가르쳐 주세요. 네, 좋아요. 언제든지 좋아요. 오늘 부탁의 문법 많이 사용해 주세요. 많이 사용해 주시겠어요?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알림,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See you next time. Bye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